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우리 한목소리를 헛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라. 아멘. 한 번 더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해 보면 한 번 더 라는 부분 중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남들보다 한 번 더 전하고 찾아가고 설득하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주면 그것이 축적돼서 어느 순간의 티팅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쌓이고 쌓여서 그 한 번 더가 그 결과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한 번 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9장 36절, 39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현장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들이 고생 유리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한 번 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제자들은 정식이 되어서 정식 먹을 것을 음식을 구해왔는데 구해와서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식사했다. 식사를 어디서도 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오지 않는 이상 밥이 없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양식은 다른 양식이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은 한 번 더 영혼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한 번 더 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이 한 번 더 라는 단어를 세상 단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 전도를 향한 열정 이걸 생각해야지 세상적으로 한 번 더 해서 성공해야지 이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현장에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다. 현장에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마태봄 12장 20절에서 21절. 마태봄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또한 21절에서 보면 또한 이방인들의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를 물론 유대인에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불신자를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부분인데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은 병든 자, 천민, 죄인, 슬퍼하는 자, 약하고 무력하여 도움이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현장에 놀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캠프 이렇게 하면서 연결되어 가지고 물론 성도님들이 관계를 해놓죠. 성도님들은 맨땅에 헤딩하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시니까 만나보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만나는데 적어도 손에 꼽힐 정도로 이렇게 딱 만났던 사람들은 등록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 올해 하면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전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연결해 준 거겠죠. 최근에 보면 이번 주도 보니까 약간 키가 작으시고 이렇게 좀 마르신 분이 인사를 하는데 한 몇 개일 전에 우리 어느 지역에 캠프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학원 원장님을 관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원 원장님 남자분은 평생 학원을 하면서 학원은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학원이 2층이면 교회가 3층, 4층이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려 했던 사람들하고 목사님들이 항상 전도하려 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녀가 학원 다니니까 연결되어 가지고 제가 캠프 때 우리 전사님이 해줘서 만나서 복잡해요. 사고가 철학적인 사고야. 그런데 교회랑 교회랑 몇 번 다녀온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등록에서 잘 다니고 있어요. 인사 이렇게 생각났는데요. 한 2주 전에도 보면 우리 인천 지역에 캠프 나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약간 좀 혼미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60년생인데 우리 권사님 같은 여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한 2년 다녔대요. 아니다가 안 다니면서 마음이 좀 아파서 정신과 약을 드시고 한 5년 동안 드셨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살아온 얘기를 쭉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 듣고 다시 예배 회복해서 지금 한 2주째 나오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죠. 이렇게 야락한 영적으로 힘드니까. 우리 교회 2년 나왔다가 안 나오고 정신과 약도 드시고 지금 안 드신다는데 캠프 때 만났거든요. 그렇게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것처럼 병등자, 천민, 죄인, 슬퍼하는 자, 약하고 무력한 자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만나거든요. 내가 올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캠프하자. 강화를 저도 김포 살지만 강화 갈 때 항상 소풍 가는 기분이에요. 힐링이에요. 힐링. 너무 좋아요. 월요일날인데다가 낮인데다가 이 가을에 한 번 강화를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힐링이라. 그걸 나가서 메시지하고 나서 밥 드시거든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완전히 힐링이라. 그런데 지금 올 처음부터 계속 캠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하러 들죠. 그러니까 오늘도 갔어. 이번 주도 갔어. 좋대. 가을 날씨. 나도 메시지 길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캠프 안 가죠? 그랬더니 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짧게 하고 저는 목사님 나갈 필요 없대요. 77년생인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집사님도 마음이 좀 아프셔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관계를 하는 언니래요. 언니. 그래서 온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참 사람이 깔끔하시다라고 여자분인데 언니가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한 4, 5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보금을 딱 전했어요. 구원의 길 딱 그랬죠. 영접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팀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거 커피 마시는 데까지 계속 참석했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오늘 신분 바꿨대요. 신분. 그런데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아버지가 핍박했는데도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야 이게 막 도망 나가가 창문 떠넘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안 다니다가 시집아가지고 시댁 쪽이 이제 믿는데 남편을 안 믿으니까 한두 번 다니다가 강아지역에서 한 20년 살고 있는데 참 괜찮아요. 보금 받았어요. 그다음에 지역장님과 몇 명 분들이 강아인 들으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뼈다같지 못하게 이번 주 말씀 믿고 전화를 하니까 꼼짝 말하지 뭐. 강아가 멀게든 여기서 한 시간 넘게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넘게 차 없는 사람 안되고 차로. 자가용으로 한 시간 넘게 오고 세 가지 오기가 쉽지 않죠. 강아에서 강아 끼리 다 구형 예배 되려면 자기 차로 30, 40분 걸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고동생으로 한 7, 8명 뭐였나요. 이 고동생으로 이번 주 말씀이 믿고 전화를 하니까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여러분 한 번도 가서 올 가을에 정말 현장의 부분들 체험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그렇고 신자 중에서도 제가 그렇게 보면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포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도 우리 왜 강간이 나오시는 것 같은 남편분이 사장님이신데요. 그리고 제가 아주 한 몇 개월 전에 캠프였던 부천에도 보면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고 구두를 자기 수제화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들 공통점이 뭔가 하면 마태문 13장입니다. 교회에 몇 번 나오고 남편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가끔씩 나왔던 분들이 상태가 어떠냐. 장단교석제잖아요. 보금에 말씀이 뿌려지는 데 그냥 바로 사단이 가지고 가고요. 보금이 뭔지도 몰라요. 보금이 뭐냐 했더니 착한 일 하는 거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말씀을 기쁘로 봤는데 이 돌밭이라 기쁘로 봤는데 분명한 것은 핍박과 환란과 문제가 오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라. 더 구체적으로 갓이 밭에 떨어져 가지고 결실을 못 맺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나중심 물심심 성공심이 오니까 아예 결실을 못 맺는 거라.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토밭이 되어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100배만 안 해도 99배 이게 장단교석제들입니다. 보금에 뿌리 내면 되는데 그래서 가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그리스의 심정으로 어제도 검단 고촌에 미션에 있어서 저녁에 8시에 모임을 가졌는데요. 다 개인적으로는 젊은 집사님을 보면 다 개인적으로는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에서 구역장이든 전도사님이든 일주일에 한 번 캠프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니까 직장팀 안 되면 직장팀은 토요일날 한 번 하든지 포럼 행거 보면 언니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현대해야지 그러는데 막상 가면 혼자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북변동에 김포 북변동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 7시 반에 만약에 사우나 가면 거기 6, 7명 딱 있습니다. 저 안 오면요 궁금해해요. 불신자들 커피 주고받고니 한 사람이 있고 1층에 있는 아줌마들 카페 사장부터 시작해서 분신청 사장부터 몇 년째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있는 분들 다 카운터 일하시는 분 다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오래 가는 거고 실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현장에 일주일에 한 분씩 나가려면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가을에 한 번 더 불신 영혼을 향해서 한 번 더 가시밭 돌밭 길가파 가못해서 교회 오는데도 불구하고 보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놓고 보금에 뿌리 내리도록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번 주 말씀처럼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월요일날 강화 팀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린 늘상이잖아요. 늘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 나갔다 왔는데 관계되어 주니까 강화가 얼마나 좋은지요. 커피 마시면서 보금전하니까 이번에 잘 받더라고요. 전사님이 양류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캠프를 통해서 전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남는 것들이 많아요. 가끔 이렇게 예비 끝나고 2, 3분 끝나고 2분 끝나고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연결돼서 등록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한 번 더 현장을 생각하고 한 번 더 불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래서 보금을 전하는 한 2, 3년 됐다. 말할 것도 없어. 둘 중에 하나야. 2, 3년 관계했다. 내가 딱 안 지나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내 말은 안 될 것 같으면 전사님 모셔다가 딱 듣도록 해야 돼. 믿든 안 믿든 그건 나중에 문제라. 3년, 5년 됐다.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번 더 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라라. 두 번째로는 이 한 번도의 축복을 영혼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에 과하고 터유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올레스 1장 23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터유에 굳게 서는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그리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덜 믿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불신 영혼에게 한 번 더 종교인에게 한 번 더 보금에 뿌리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어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냐 예수 그리스 속에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사회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저주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십자가의 대속 여기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보호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신다. 제2의 이 아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게 했고 죄짓게 했고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가게 했던 지금도 그 하게 했던 그 모든 문제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 끝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레스 2장 6절 7절에도 보면 골레스 2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칭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우리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보금의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삼집중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묵상의 아닙니까 제가 추석 주간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도 그렇게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요. 추석 주간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 가서 이제 시골 가서 메시지 하기 전에 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다 했더니 다락방 안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럼 목사님은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더 기도해야지 메시지 해야 되는데 추석 기간에 영적 싸움을 싸웠던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보금의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불신자에게 한 번 더 종교인에게 한 번 더 보금의 뿌리 내지 못한 우리 기존의 장단교수에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음을 믿으셔야 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 가지가 무너져야 됩니다. 세 가지 그게 마태문 12장 43절 45절 말씀처럼 견고하게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이 흑암의 망대가 상처로 불신앙으로 무능으로 내 영혼 우리 가정에 틀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운드 후소 10장 3절 5절 말씀처럼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을 뿐이지 그리스도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을 뿐이지 성령의 능력이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을 뿐이지 문제와 사건이 오면 두려움이 오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경관 고리운드 후소 10장 3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 이 복음을 누리는 데 방해하는 내 생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론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번 더 찾아가서 실제적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스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야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라.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마감은 심정에 말한 것처럼 제자들처럼 처음인가 그렇겠죠. 나중에 사도행정에 지나가면 완전히 달라지지만 의심하거나 덜 믿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지인이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받으면 끝납니까? 그 받아가지고 사용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문흥과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있고 지금도 창식의 삶장이 존재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각인 뿌리 칠려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루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데 제자리에 나가서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는 않지만 한 번 더 찾아가는 그 현장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불신자는 복원 받게 되어지고 신자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종교인자는 무릎 꿇게 되어있고 우리는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 속에 영혼 속에 잠재기 속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이 완벽하게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